제가 이스라엘 연주하는 중 첫 번째 촬영 제주 정국을 담고섰습니다.. 지금 이거 챙겨서? 아잉? 밥 많이 먹으세요 네? 일로 가는겨 들어가요 아니지 나는 술신 수련하러 가는거지 네 enables 잘 갔다와 네 잘 봤어. 근데 언제 가니? 여기 끝났다. 여기 끝났다. 아니 출력이 가고 가야 할 것 같아서. 자, 우리 갈게. 왜? 형이 이럴수도 찍힌다. 노래 시작하였다. 알아듣는다. 보인거야. 부위룩. 빠잉. 또 왔다. 아니 제일 중요한 걸 놓고 갔어. 나도 이러기 싫어. 지금 기다려. 진짜 9시에 출발하네요. 나도 이러기 싫어. 아, 더럽게 먹겠네. 뭐 없어? 이제 진짜 가야지. 지금 하루 종일 노래가 달라졌어요. 이제 진짜 강아지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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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날은 진짜 강아지 못해. 이렇게 강아지 못해. 지금 너무 잘생긴 했는데.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, 둘, 셋 싫어하냐? 와 되게 이쁘다 이런데 어떻게 알았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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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